남자들이 저렇게 겁이 많나요? 네, 제가 전통하는 스페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알렉스 아니죠? 제가 한 두 사람, 세 사람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외국 남자야 안 와요? 지금 외국 남자야 네레 갔어요 네레가 우리 앞이었는데 아니에요, 그럴 리 없어요 그랬어요 20분 전에 여기 앞으로 나오지 알겠습니다 안 할래요, 안 할래요, 안 할래요 안 타면 안 돼요? 어머, 어머, 어머 죄송해요 어머, 안에 이미 갔는데 어머 못하겠어 그래서 안 했어? 안 했네 지금, 내려왔네 진짜요?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무서워요? 네 한번 타봐야겠어요 근데 이거 뭐, 됐을까 봐 또 네 나도 오늘 처음 타요 저분도 오늘 처음 타는 거예요, 지금 여자분도 그러게 파이팅 스페인 남자 신랑스럽네요 그래도 다시 하네요? 저거 한 방에 해야지 저렇게 두 번, 세 번 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출발?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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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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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촬영하는 스킬이 무슨 다르죠? 어머, 어머, 어머 어딜 촬영하는 거야 하하하하 빨리 하하하하 아, 미안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행이네, 그래도 성도 작고 무기 좋네요 하하하하 성돈, 성돈